음악 어시아 주식회사 대표 김원배입니다. 어시아 주식회사는 아웃도어 용품을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유언미 휴대용 변기입니다. 유언미 휴대용 변기는 일체형 접이식 변기로써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무게가 600g으로 매우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합니다. 특히 접었을 때에는 폭이 5.5cm로 부피가 매우 작아 배량에 넣어 갖고 다닐 수 있으며 승용장 좌석 밑에 보관하여 교통체증 등 유사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변기 비닐봉투와 응고조 사용으로 용변을 냄새 없이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기 비닐봉투 설치 후 응고조의 가루를 용변 전에 뿌려주시거나 용변 후에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시기에는 용변 본투를 잘 묶어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유언미 휴대용 변기의 사이즈나 색상 등을 더욱 개발하여 미국, 중국 등 해외시장을 팔로우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품과 차별화되는 그런 제품들을 더욱 개발하여 매저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